緊張的第一天,緊張했던 첫째 날 好吧,我承認, 좋아, 난 인정할게 開學第一天, 개학했던 첫날은 我緊張死了, 나는死了 라는 말이 정도 보호로 죽을 만큼 뭐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緊張死了 라고 하면 정말 긴장해서 죽을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位理, 속이, 위 라는 뜻인데 위잖아요 위장할 때 속이 위치, 수어, 뭐뭐라고 말하느니 不如說, 뭐라고 말하는게 낫다 다시 위치, 수어, a,不如說, b 라고 해서 a 라고 말하느니 차라리 b 라고 말하는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이죠 位理, 위치, 수어,像, 뭐뭐나 같다 有只,蝴蝶, 나비가,在翻飛, 이렇게, 뭐지, 활활 날아다니는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라고 位置, 수어, 말하느니,不如說, 뭐라고 말하는게 더 나아요 sevi,友莢,可子,可子는 비둘기죠 비둘기 조 비둘기 渺著,可子揣、不誕,不誕, Badass, 바닥파닥 하는것 같은 느낌이였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내 속 위장을, 나비가 할들핳, 후 뒤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绿,可子, 구덤ひ거든요 枝,不誕áb,不誕,不誕 파닥파닥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긴장해서 마마와 바빠, 커넹, 예, 요,디아, 진,장. 엄마와 아빠도 긴장하셨겠죠. 단, 탐은 뼈샌추라이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뼈샌, 보여주는 것은 도시, 모두 다 위워 지동 위워 지동 나 때문에 지동 감동했다. 흥분했다. 격동이란 말이잖아요. 매우 흥분했다. 이런 표현이죠. 위는 피, 지동은 브이. 이거 우리 오빵방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라인을 잡아라. 라인을 잡아라에 한번 이걸 넣어보세요. 위워 지동 나 때문에 흥분했다. 워허웨이아 나와 웨이아 비아죠. 누나죠. 누나 웨이아, 비아가 자, 리자지 잔, 집을 떠나기 전에 탐은 이즈 자이 망자. 그러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그들은 이즈 계속 자이 망자. 바쁘게 뭘 했어요. 파이즈 사진을 찍었죠. 지금 막 열심히 사진 찍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이 망자 파이즈 뭐 부지런히 뭐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자이 망자 파이즈 지도 지엔 지지엔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이즈 도 언제까지 왔다란 말이에요. 지엔 지지엔 며칠 전까지 워만 이란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부사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어있죠. 나부띵 주의라고 해서요. 나부띵 주의라고 하는 게 결정을 내리다에요. 그런데 나부띵 주의라고 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확정하지 못했다. 我到底 내가 도대체 要不要上学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要不要 해야 할지 不要 안 해야 할지 到底 도대체 학교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거죠. 나부띵 주의 참관 学校 후 학교를 참관한 후에 妈妈 爸爸 엄마와 아빠는 在 我 该不该 上学 的 問題上 在 什么 什么 問題上 어떤 문제에서 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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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妈 지금 엄마는 成了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끊어졌죠. 说 我不应该 上学 的 那个人 내가 我 不应该 什么 上学 学 学ков 에 俞 学 学 bil 学 学 学 学 즉자 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런 의견인데 뒤에는 또 비교해서 반대로 아빠는 어떤 의견이다 런웨이 워 잉카이 쥐 샹쇼 내가 잉카이 쥐 샹쇼 학교에 가야 한다는 그렇게 런웨이 생각을 하셨죠 즉 엄마의 입장과 아빠의 입장이 서로 즉 서로 두개가 비교된다 라고 할 때 이걸 잘 쓰면 되구요 약간 서면어 같은 느낌이에요 글로 쓰는 느낌 아빠가 가오스워 왜 또 나갔죠? 전치사피 라인을 잡아라 내가 왜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위 줄리안의 총투 여기서 줄리안과의 위 줄리안과의 총투 총돌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에 대하여 대하여 깐 도 동사 부위 非常 대단히 지하오 지하오 라는 말은 지하오 같은 말이죠 지하오 라는 말은 지하오 자랑스럽다 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아빠는요 어땠어요? 아빠는 내가 그 줄리안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프라이드를 느꼈죠 가지고 있었어요 워 정자이 변청 변했죠 뭘로 변했어요? 난지한 사내대장부로 그리고 어떤 사내대장부요? 시주 아주 차고 넘치는 그렇죠 내가 정자이 지금 현재 변청 변했어요 이거 시주 아주 차고 넘치는 충분한 난지한 사내대장부로 변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어기가 이제 이런 친구들과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점점 난지한 이라고 했지만 어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신 어 굉장히 프라이드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워 하이팅젠 다 뜨이마마 쑤어 나는 하이팅젠 들었어요 타 그가 아빠가 또이 마마 쑤어 엄마에게 말했어요 현재 타 주의다 지금 아빠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다? 타 그녀가 엄마가 이즈 도우시 뜨이도 다 맞아요 단시 그렇지만 마마 워 칸어 나는 알아볼 수 있었죠 최 부너머 찐팅 엄마가 그렇지만 엄마의 태도는 어땠어요? 찐팅이란 단어는 태도나 입장이 아주 강경하다란 말이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 부너머 찐팅 그다지 강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워 나는 어기는 칸어 알아볼 수 있었죠 으흠 당 아빠가 그녀에게 알려줬어요 타 허 외야 아빠와 비야 누나도 짐티엔 오늘 예시앙 베이워 어기와 함께 어기 베이라는 단어는 어기를 모시고는 아니겠죠 어기를 데리고 이치 함께 쩌 도 수이샤 학교 까지 쩌 쩌 가기로 한 거죠 어떤 수이샤 왜냐하면 내 학교는 쩌 쩌 쩌 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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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 뭐를? 요시 도하이즈, 요시 도하이즈, 추모어 더 제취. 수많은 시 도하이즈 아이들이 추모, 출모어 라는 제취 그 거리 구역은 진량 비면, 가급적이면 비면 취 가는 것을 피하려고 했지요. 우리 이 제취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이认得我, 난 알아보죠? 어? 我也认得每个人, 나도 모든 사람을 알아보죠? 我熟悉,人行道上的每一块磚头, 나는熟悉, 익숙해요. 人行道上, 횡단보도의每一块, 모든 하나하나의磚头,磚头라는 게 벽돌이죠? 磚头, 벽돌이,熟悉, 익숙하고요. 每一棵树, 나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모든 나무가 다 익숙해요. 每一条,裂缝,裂缝이란 것은 갈라진 틈, 빈틈을 말해요. 每一条,裂缝, 즉, 나무나 벽돌이나,裂缝, 갈라진 틈은 어귀의 눈에 비친 그 거리의 시지의 디테일들이죠.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我熟悉, 나는 아주 익숙하다. 我熟悉, 나는 또 익숙해요. 哥里마을的, 사람 이름이죠. 哥里마을的,太太도 잘 알고요. 她总是, 그녀는 항상, 靠窗,坐著, 창가에 기대어서,坐著, 앉아있다. 여기에靠도, 피,坐는 동사, 부위, 이렇게 되겠죠. 还有,那个一边走在大街上, 그리고 그,一边走在大街上, 거리를 걸으면서, 二边吧, 전치사 피, 또 나와있죠. 口秀, 호루라기를, 吹, 동사, 부위, 吹,的, 부,는, 어떻게 불어요? 그 다음에, 吹,的, 뒤쪽으로 나와있는, 向尿,叫,的, 여기는 전부 다 보호예요. 정도 보호라고 하죠. 像, 뭐, 뭐처럼, 鸟,叫, 새가 우는 것처럼, 吹, 부,는, 老, 덜, 노인네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또 잘 알아요. 街角, 거리, 모퉁이에 있는, 街角, 거리에 모퉁이에 있는, 巫石店, 음식점이죠. 음식을 익혀서, 이거, 巫라는 게 익히다죠. 巫石, 음식을 다 익혀서 파는 그런 곳. 妈妈, 엄마는, 통창, 보통, 都在, 전치사피, 都在那里, 그곳에서, 买, 사시죠. 同사 부위, PV죠. 그 다음에, 白鸡,白鸡,白鸡은, 베이글, 白鸡, 맛있죠. 白鸡을 주로 사십니다. 白鸡, 카페, 그리고 커피, 뒤로 이어집니다. 좋아요,点,讚! 咖啡店的女婦员, 종업원, 여성인 종업원, 她们都叫我, 그들은 모두叫我,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甜心, Sweetie 라고 부른거죠. Sweet하다 그랬죠. 달콤이 이렇게 부른거에요. 예쁜이가 더 나을까요? 任何时候见到我, 언제 나를 만나도, 她们都会, 그들은 모두 사이, 이 단은요. S-A-I 라고 해서, 물건을 어디에 밀어서 집어넣는 걸 나타내는데, 보통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 들어보면, 傀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이, 세이, 사이, 그 중간정도 발음으로 잘 들립니다. 그래서, 傀 게이오어, 나에게 밀어넣어줬다. 내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준거죠. 그걸, 傀 게이오어, 해도 되고, 가끔 들어보면, 傀 게이오어, 세이 게이오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傀 게이오어, 빵빵탕, 빵빵탕은, 잘 알고 계시는, 그, 초파춥스 같은 사탕이죠. 빵빵탕, 傀 게이오어, 가지아니라인수 Ree込어, ând wired comedy spend and cut dì, gigabytes majin loan. 傀 게이오어, 이웃드устduculator에, 이것들의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저 예시, 이 역시도, 왜스마 저 지그제취, 샌더 루우츠 모성도 외닌, 이 역시도, 왜, 저 지그제취, 저우, 자이 어디를, 저 지그제취 이 몇 개 거리를 걸을 때 샌더 뭇뭇처럼 보이다. 샌더 루우츠, 이와 같이, 모성, 낯설게 보이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루우츠, 이와 같이, 모성, 낯설게 보이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이곳은 마치 뭐뭇처럼 보였다. 이 샤스, 단번에, 뱀청러, 변했죠. 전신의 디방,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암 모스 부터 라고 하는 게, 다 도 이 큰 길의 이름이죠. 암 모스 부터 다 도, 저条 제 도, 이 거리가, 오이 이 거리를, 오이징 저울러 우수 번, 나는 이미 저울러 우수 번, 수도 없이 걸었지만, 최, 그렇지만 오히려, 부즈, 허구, 허는, 섬머, 구는, 웬인, 이유죠. 웬구라고 해도 되고요. 이유, 까닭, 그런 의미로. 그래서, 부즈, 허구, 부즈다오, 섬머, 웬인, 부즈다오, 요, 섬머, 웬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즈다오, 위, 섬머, 웬인지 모르겠지만, 칸치라이, 보았을 때, 면모, 췌, 페이, 그 모습, 면모, 면목이죠. 진면목 할 때, 면목이잖아요. 그 모습이, 췌, 모두 다, 페이, 아니더라. 면모, 췌, 페이, 라는 말은, 보통은, B&E, 라고 하죠. 나쁜 뜻으로 잘 쓰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잘 쓰여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거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완전히 형체를 못 알아보게 망가졌다. 도시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아주, 전과 다르게 너무 폐허가 되었다. 너무 나쁜 쪽으로 망가졌다, 훼손되었다.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면모, 췌, 페이, 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기의 마음속에 비치는 이 거리의 모습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반대로, 좋은 쪽으로 바뀐 거, 도시 계획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거나, 또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수술을 통해서 몸이 더 건강해졌다거나, 또는 외모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거나, 이럴 때는 환, 란, 이, 신 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환, 란, 이, 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예쁘게 바꾼 것은, 바뀐 것은 환, 란, 이, 신 이라고 하고요. 나쁜 쪽으로 옛 모습을 못 알아보게끔 망가졌다는, 면모, 췌, 페이 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고요. 껄 팁! 명반! 른춘, 시 랑. 사람들의 무리가 시 랑. 요다 어떤 사람들은 자이덩 공자우처,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요다 토이저, 잉얼처. 잉얼처는 유모차죠. 유모차를 밀고, 만부, 천천히 산책하고 있죠. 그, 저, 저, 세, 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 이장. 통라이, 메이장. 건 적이 없어요. 워, 멍, 통한고, 암 모스, 부터, 다, 재. 라이도, 거어, 디, 왕, 장. 거어, 디, 왕, 장. 가지 왔어요. 왜야, 상, 션, 멋, 션, 머, 이연. 상, 왕, 장. 이랑. 옛날처럼, 쇼,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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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와, 셈, 변. 네, 격. 들. 걸었죠. 엄마와 아빠는 끈在后面 끈은 여기에서 동사로 쓰였어요 Follow 따라가다 했죠 Follow在 어디죠 끈在后面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과도 거부를 돌아서 지나가면 지지어 어디를요 거리의 모퉁이를 과도 거부를 돌아서 지나가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추용이라는 것은 빽빽하게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 들어서있다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추용 추용在学校前面 학교 앞에 빽빽하게 빽고빽고하게 모여있는所有学生 모든 학생들을看见 보았죠 지바이간은 몇백명은 되어 보여요 또는 이 표현은 산우정춘이라고 됐어요 삼삼오 모여서 산삼 냥냥냥 焦头接而 焦头接而 머리와 귀를 焦 교차하고 接 붙인다 즉 소곤소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다 이런 표현이죠 喜笑 기뻐서 웃으면서 眼 얼굴이 开 펴져요 그래서 喜笑 眼开 라고 하면 활짝 웃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或站在父母身边 부모님의 옆에 서있는 아이들 而 他们的父母 그들의 부모님은 又在跟其他的父母 다른 부모님과 여기도 跟 전치사 皮 이거죠 皮 그 다음에 疲疲 不修 우리 기정남의 회사 지금 두 번째 등장하고 있죠 疲疲 不修 라는 말은 疲疲 疲疲 수다를 쉬지 않고 떨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HSKCM에도 잘 나와요 疲疲 不修 계속해서 수다를 떨고 있죠 我 나는 一直 疲 저头 계속 고개를 疲 숙이고 있어요 每个人 都 跟你 一樣 紧 紧 紧 모든 사람들이 너와 똑같이 紧 紧 紧 紧 紧 하고 있단다 尾야 在我耳边 低声 说 尾야 在我耳边 내 귓가에 低声 낮은 목소리로 말해줬죠 참 착한 누나예요 只要记住 이것만 기억해 今天 오늘 对每个 오늘은 对每个人 来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都是 开始 第一天 好吗 오늘은 每个人 全日 全日 第一天 알겠지 都是 门先生 正在 校門口 校門口 학교 校門口 校門口 주어에스 그 다음에 在 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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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假 Coming 车 车 车 车 车 车 车 车 车 육감, 내 느낌 어떤 낌새를 채지 못했어 아, 쟤들이 날 왕타시키고 있는 것 같아 또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느낌이나 낌새를 알아채다라고 할 때 주로 파쥐에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왜 이 파쥐에 느끼지 못했어요 요렌 진 띵져 바짝 붙어서 띵져 나를 워 나를 진 띵 바짝 붙어서 띵 바라보고 있는 렌 사람이 요 있다라고는 메이 파쥐에 아직 낌새를 채지 못했죠 그래서 메이 파쥐에 씁 끊어주시고 아직까지는 낌새를 못챘다 요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진 띵져 워 나를 진 띵져 바짝 붙어서 띵이라는게 보다죠 진 띵져 나를 바짝 붙어서 칸 보고 있는 렌 렌 사람이 요 있다라고는 메이 파쥐에 아직 알아채지 못했죠 센 지 심지어 메이 렌 주이 도 워 심지어는 주이 주의를 주다죠 주이 도 워 나에게 주의를 주는 주이 도 워 렌 렌 이를 가리고 셋 채 시 윙 손 소곤 자기들끼리 시 위 개인적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귀속말을 하고 있었죠 단 하지만 땅 섭머 섭머 시 다 그들이 내 모습을 본거에요. 뭘 봤어요? 내가 그녀들을 신경써서 봤을 때 그녀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았다. 어떤 상황인지 딱 연상이 되시죠? 걔들이 날 보고 있었는데 내가 걔들을 보니까 걔들이 고개를 딴 데로 돌린거죠. 구독,딩유에 우리는 정문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다. 바, 바, 전치사피 자, 오늘 우리 라인을 잡아라 해도 괜찮 많죠? 바, 피, 쌍쇼 두 손을 안 누르다죠? 동사 부위 자이, 보, 결과보, 시, 그래서 피 부위 시 잘 나와있죠? 바, 쌍쇼 두 손을 안 자이 어디에 댔어요? 자, 내 어깨에 다 대고 말했죠? 첫날 즐겁게 보내렴. 사랑한다. 나에게 뽀뽀를 한 번, 한 번, 한 번 해줬습니다. 요, 뽀러 뽀워. 나를 한 번 알아줬죠? 니에 양. 누나도 그렇게 보내. 워쇼어. 누나도 이렇게 말한거죠? 워쇼어. 내가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좀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개학 첫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참 재밌네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뒤에 또 있죠? 와이니, 아우지, 어기야. 사랑한다. 바바, 용빠우져 워, 쑤어. 아빠가 용빠우져 워, 쑤어. 나를 용빠우져 워, 나를 용빠우, 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녀오라. 랑호, 마마. 그런 다음에 엄마는 용빠우져 워, 나를 또 안았죠. 워간주에 다 콰이 콕초라일러. 나는 느꼈어요. 그녀가 콰이 콕초라일러. 곧 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쯔쯔 위 랑워 시펀 깐까. 이렇게 되면 단지 못 말 수 밖에 없어요. 랑워. 전치사 피. 이것도 이제 사육동사인데 그냥 전치사에 넣어주세요. 피에 넣어주세요. 피에. 이 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이면 페이랑 똑같이 누구에게 무엇을 당하다. 그러니까 피동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사역동사로 쓰이면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라고 쓰여요. 근데 사역으로 쓰이건 누구에게 시키는 걸로 쓰이는 동사로 쓰이건 또는 전치사로서 피동의 의미로 쓰이건 간에 어쨌든 라인을 잡아라에서의 위치는 피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랑 워 나로 하여금 시펀 대단히 깐까 아주 난처하고 당혹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위 시 그리하여 워 총망 나는 빨리 서둘러서 바쁘게 아주 세게 또는 아주 딱딱하게 다 그녀를 꽉 안아 버렸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샤오시 사라졌죠. 샤오시 진 샤오시 학교 안으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울까봐 의젓한 어기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어류라는게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요 A 요 B 이건 한가지 주어가 예를 들면 이 별표라면 주어는 A와 B라는 성질을 두개 다 지니고 있다. 라고 할 때 잘 쓰잖아요. 성질을 지니고 있다에요. 주로 형용사들이 잘 오겠죠. 그래서 요 A 요 B라고 하면 이 주어가 A 하기도 하면서 B 하기도 하다. 즉 병렬관계를 잘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A 얼 요 B라고 하면 얘는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점이 A에서 B로 갈수록 점층 정도가 더 강해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좀 더 강도가 세지는 그런 형태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A 얼 요 B A 하면서 또한 B하기도 한 네 여기까지입니다. 설레이는 개학 첫날 내용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여기까지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今天 到這 謝謝大家 lot ね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